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필타운님이 지으신 주식투자 절대 법칙입니다. 필타운님은 1000달러로 주식투자를 시작해서 5년 만에 1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아빠와 딸이 주식투자를 쓴 책을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때 대니얼타운 딸이 아버지 필타운한테 주식투자하는 방법을 배우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책도 엄청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타운님이 쓴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구하려고 했는데 절판이 돼서 못 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구독자님이 필타운님의 책을 꼭 리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힘겹게 구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4가지 주식투자 절대 법칙만 안다면 꾸준하게 1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장에서는 절대 법칙과 4M, 3장에서 주식이 아니라 기업을 사라, 4장 해자를 발견하라, 제5장 빅5, 제7장 기수에게 걸어라, 제8장 안전마진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절대 법칙과 4M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 절대 법칙과 4M. 절대 법칙은 지난 100년 동안 훌륭한 투자의 기본이었으며 앞으로 100년 뒤에도 훌륭한 투자의 기본일 것이다. 절대 법칙 투자자는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주식을 바라본다. 그런 다음 시장의 변동을 인내심 있게 바라보면서 마음에 드는 기업이 알맞은 가격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이제부터 절대 법칙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자. 절대 법칙의 핵심. 첫째, 절대 법칙은 말 그대로 돈을 잃지 말아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확실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실성은 멋진 기업을 매력적인 가격으로 살 때 발생한다.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해두자. 멋진 기업을 매력적인 가격에 살 때 돈을 벌 수 있다. 멋지다는 말 속에는 앞으로 자세히 살펴볼 3가지 요소가 숨어있다. 첫째, 멋진 기업이란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 기업이다. 다시 말해 가능하다면 기업 전체를 소유하고 싶을 만큼 기업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 당신이 자연스럽게 그 기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기업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멋진 기업은 재무적 힘이나 예측 가능성 면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혜자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기업에 훌륭한 경영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멋진 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 기업을 매력적인 가격에 사야 한다. 매력적인 가격이라 함은 안전마진을 크게 두고 기업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훌륭한 MOS는 1달러 가치를 50센트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안전마진을 MOS라고 하고요. 이 MOS는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기업 가치를 안 뒤에는 그 반값의 기업을 사려고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기업 가치를 파악하는 일은 쉽거나 불가능하거나 둘 중 하나다. 멋진 기업이란 예측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예측 가능성이 높으면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절대 투자 법칙은 다음의 4가지 간단한 단계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1. 멋진 기업을 찾는다. 2.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한다. 3. 기업을 50% 할인된 가격에 산다. 4. 부자가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죠. 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할 때 이 원칙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무슨 기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멋진 기업을 매력적인 가격에 사는 작업에 어떻게 착수할지 고심된다면 앞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좋다. 이는 바로 포엠. 의미, 혜자, 경영진, 안전마진이다. 포엠을 쉽게 이해하는 요령은 간단하다. 기업을 평가할 때 다음 질문에 답을 구한 다음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 1. 기업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가. 2. 기업의 혜자가 넓은가. 3. 기업의 경영진이 훌륭한가. 4. 기업이 안전마진을 크게 제시하는가. 그래서 이 책 뒤에는 이 내용을 차례차례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시간에는 이 4가지 내용의 계략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질문 4개 모두 무조건 예스라는 답이 나온다면 이 기업은 당신이 원해왔던 바로 그 기업이다. 이 질문에는 몇 가지 조건이 딸려있다. 첫째 질문인 기업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가는 앞으로 100년 동안 이 회사를 당신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경우에만 기업을 사야 한다고 말한다. 두 번째 질문인 기업의 혜자가 넓은가는 성을 함락시키려는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듯 기업이 경쟁사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당신은 이 기업의 아주 먼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질문인 기업의 경영진이 훌륭한가는 회사의 경영진이 앞으로 100년 동안 그들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인 듯 회사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지 당신이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들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당신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질문인 기업이 안전마진을 크게 제시하는가는 당신이 기업의 가치를 알아서 싼값에 나왔을 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기업을 충분히 싼값에 살 수 있어야 잘못된 시기에 구입했을지라도 나중에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다. 자 그럼 이 뒤에 이제 포엠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이 아니라 기업을 사라. 첫 번째 M 질문. 기업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질문이 숨어있다. 하나는 기업 전체를 소유하고 싶은가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를 소유할 만큼 기업을 충분히 이해하는가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오너가 된다. 이는 성공적인 절대 법칙 투자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자세다. 주식 투자가 아니라 기업 전체를 소유한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구입하면 이 기업은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게 된다. 이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은 이 기업이 계속 존속할 것이라는데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미다. 가령 코카콜라를 산다면 무언 중에 회사의 존속을 인정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코카콜라 제품을 원하며 코카콜라의 사업 방식이 계속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셈이다. 요점은 당신이 자부심을 느끼는 회사를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당신 돈으로 무언가를 산다는 것은 그 회사를 지지한다는 뜻이며 이는 개인적인 선택임을 유념해야 한다. 가장 마음에 드는 5에서 10개 회사를 찾는 일은 당신 몫이다. 투자는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당신이 무엇을 수확하게 될지 생각해라.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라. 그리고 기업을 살 때는 항상 10-10 규칙을 유념해라. 10-10 규칙. 나는 10년 동안 소유할 생각이 없는 회사는 단 10분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기업을 오늘 사서 한 달 뒤에 팔고 세 달 뒤에 또 사서 몇 주 뒤에 다시 팔 수도 있다. 10년 동안 소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을 산다고 해서 이 회사를 사고 파는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10-10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일부 투자에서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체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분산 투자를 한다. 하지만 기업의 오너는 자신의 회사가 손해보는 것을 두고 무심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원래 그러기 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의 오너가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기업 5개를 더 소유하기로 결정하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처음 회사의 리스크가 너무 높으면 그 회사를 팔아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10-10 규칙은 이 회사를 기꺼이 얼마나 오랫동안 소유할 수 있는지 상기시켜준다. 그리하여 우리는 항상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 절대 법칙 투자자로서 우리는 몇 개 기업만 소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기업 몇 개, 다시 말해 돈을 잃을 염려가 없는 기업을 가졌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멋진 기업을 매력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또한 돈을 잃을 염려가 없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투자를 미룰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정말로 멋진 기업이 나타나고 가격도 아주 매력적이라면 직감으로 할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기업을 소유해야 하는가? 정답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이다.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맞는 기업이다. 제가 항상 좋은 기업을 발견해도 매력적인 가격에 사지를 못했기 때문에 손실을 받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가격이 오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매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을 볼 확률이 정말 급격히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꼭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기업을 이해하라.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절대 법칙의 목표는 확실성을 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무엇을 사는지 모른다면 이 기업의 미래가 어떨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 외에는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기업의 미래가 어떨지 짐작조차 못한다면 현재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따라서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현재 가치를 측정하려면 기업을 이해해야 한다. 당연히 듣도 보도 못한 기업보다는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기업 쪽이 훨씬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멋진 기업을 찾는 첫 단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을 알아봐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잘 이해하는 기업을 선택하기 위한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 세 가지입니다. 1.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하며 어디에 돈을 쓰는가? 2. 당신이 능숙한 분야는 어디인가? 3. 직업활동이든 여가활동이든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나오는 답은 특히 세원 모두에서 등장하는 답은 멋진 기업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질문 세 가지를 해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 답 중에서 세 군데 많이 들어가는 분야의 기업을 사는 것이 자기가 잘 아는 기업을 살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원세계를 통해 당신은 원 하나 이상에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즉, 공통으로 나타나는 상품이나 산업 또는 특정 기업을 찾아내야 한다. 두세 개 원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은 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당신에게 의미가 있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해당 산업을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것입니다. 절대 법칙 투자자는 확신하지 못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회색 지대는 없다. 기업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하든가 아니든가 둘 중 하나다. 이 책을 통해 내가 여러 번 강조하는 바이지만 당신은 기업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절대 법칙 투자자인 당신은 기업 전체를 소유하는 셈이기 때문에 당신이 사려는 기업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다면 실수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절대 법칙을 연습하면 당신이 어떤 업종의 시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분야를 기피해야 하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연구해서 알고 싶은 분야를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해한다고 생각되는 기업을 찾는 효과적인 출발점은 간단하다. 자주 들르는 상점이나 자주 사는 물건을 생각해 보면 된다. 나이키 운동화만 신고 나이키 옷을 자주 산다면 그것이 좋은 출발점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봐라. 내가 이 기업을 자랑스럽게 소유할 수 있는가. 일상생활과 직장 경험에서만도 15개가 넘는 목록을 추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진짜 숙제가 시작된다. 이 기업들이 혜자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그래서 이 혜자를 찾아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M에 관한 질문. 기업의 혜자가 넓은가? 기업을 구입할 때는 우선 이 회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당신이 찾는 것은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승자 기업이다. 하지만 이 기업이 승자가 될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면 기업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절대 법칙 투자자인 당신은 미래가 불확실한 기업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예측 가능성이 확실한 기업은 어느 정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워렌 버핏은 이런 경쟁력을 혜자가 성을 보호해 주듯 경쟁자의 공격에서 기업을 보호해 주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경쟁사가 건너기도 힘들고 성을 공격하기도 힘든 아주 넓고 큰 혜자를 가진 회사를 원한다. 성공적인 기업을 소유하는 비결은 혜자가 넓은 기업을 찾는 일이다. 혜자가 넓은 기업은 혜자가 없는 기업보다 앞으로 20년 동안 훨씬 높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혜자란 무엇인가? 혜자의 개념은 매우 간단하다. 산업에 진입해서 성공하기가 아주 어려워 보인다면 혜자가 넓은 기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실물 상품 산업에는 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물 상품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면 경쟁사를 막아줄 보호막이 전혀 없다. 농장이나 약국, 식당, 주유소, 옷가게를 하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이런 업종은 모두 기본적으로 실물 상품 산업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 수가 있다. 코카콜라나 펩시와 경쟁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고객이 두 회사 제품을 사러 오는 이유는 코카콜라와 펩시가 TV에서 매일 광고를 때리기 때문이다. 내가 콜라를 만들었다면 내 콜라를 어떻게 팔 수 있을까? 답을 빨리 찾을 수 없다면 코크와 펩시는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넓은 혜자 때문에 나와 같은 경쟁자가 성을 빼앗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코크는 유사품보다 값이 훨씬 비싸지만 사람들은 코크를 원하기 때문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싼 가격으로는 코크와 경쟁할 수 없으며 이것은 혜자가 넓다는 또 하나의 증거다. 이베이와 경쟁하기 힘든 이유는 그 회사가 세계 최대 온라인 경매 시장이기 때문이다. 질레트와 경쟁하기 힘든 이유는 헌신적인 질레트 펜이 무수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혜자가 넓은 기업은 인플레이션과 동반할 수 있다는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물가가 오르면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의 가격이 다를지라도 이에 상관없이 코카콜라와 질레트 면도기, 스타벅스의 그랑라떼를 살 것이다. 혜자는 제품에 대한 애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싫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윈도우를 사용한다. 윈도우 운영체제 하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아주 많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운영체제를 다른 것으로 바꾸려면 상상도 못할 고통이 따를 수 있다. 소도시 주민들은 월마트 때문에 이웃 철물점이 망한 것을 못마땅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월마트에서 망치를 산다.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들도 어찌할 수 없다. 월마트는 가격에 근거한 혜자를 가지고 있다. 절대 법칙 기업은 항상 어떤 인플레이션 파도든 헤쳐나갈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경쟁으로부터 보호. 이것이야말로 성 주변의 혜자를 두르는 이유다. 혜자를 가진 기업은 영업비가 오르면 이에 맞춰 가격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유는 혜자가 넓은 회사는 시장에서 일종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의 요체는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이게 요새 중요하죠. 요새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급속히 오르지만 자신의 제품 가격을 못 올리는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보다는 가격을 자유스럽게 올릴 수 있는 기업이 좋은 것입니다. 다른 기업이 모방하기 힘든 사업 비결이 혜자를 창조해 주기도 한다. 브랜드에 근거한 혜자 외에도 코카콜라의 사업 비결인 맛은 기호성이 매우 높아서 코카콜라 회사 자체도 이 맛과 경쟁할 수 없다. 실제로 혜자를 가진 기업은 경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장점이 있다. 이것은 고정적인 의미의 독점. 다시 말해 특정 시장에서 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행위하고는 다르다. 여기서 독점은 업계 1, 2위 유명 기업을 의미한다. 절대 법칙 투자자들이 혜자를 그토록 선호하는 이유는 혜자가 넓은 기업은 좀 더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5개 혜자 중 2개 이상을 가진 기업은 저가 제품과의 경쟁에 치열하게 맞서야 하는 기업보다 생존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이 훨씬 높다. 여기서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정 가치를 산정해야 되는데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면 이 적정 가치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개의 혜자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1. 브랜드 고객이 신뢰하면서 기꺼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제품 2. 비결 특허나 사업 비결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 경쟁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매우 어려운 기업 3. 통행세 시장에 대해 배타적 권한을 가진 기업 이런 기업은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통행세를 쟁수할 수 있다. 4. 전환 고객의 삶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고객이 경쟁사로 옮겨갈 위험이 크지 않은 기업 5. 가격. 가격 측면에서 경쟁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기업 투자자는 앞으로 100년 동안 이 회사가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이라 생각하며 기업을 구입해야 하므로 해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해제가 단기간만 있으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당신의 기업이 잠재적인 침입자에 맞서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면 이 회사는 지속적인 해제가 있다. 당신과 나는 앞으로 20년 동안 이 회사에 의지할 것이므로 제품과 업종의 지속성이 꼭 필요하다. 회사는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코카콜라의 우위는 거의 1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 회사는 콜라 시럽 제조법을 회사의 생명줄이라 여기며 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우위를 유지하는 것 같다. 물론 실제로도 그렇다. 그래서 오랫동안 해자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해자가 넓고 지속적이면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파산할 가능성이 훨씬 낫다. 또한 장기적인 이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다. 따라서 지속적인 해자를 가진 기업은 예측 가능성이 높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자를 발견할 때 추측을 배제하고 5가지 수치를 분석하는 데 집중한다. 그래서 빅파이프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빅파이프 수치가 훌륭하지 않다면 당신의 얄팍한 희망에 의존해서 기업의 미래를 평가하려고 노력하는 셈이다. 이 회사는 당신 생각과 달리 해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빅파이브 수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빅파이브 수치가 나쁜 기업은 결코 구입하지 않는다. 빅파이브 수치는 다음과 같다. 1. 투하자본 수익률 ROIC 2. 매출액 증가율 3. 주당순이익 증가율 4. 자기자본 또는 주당순이익 증가율 5. 인여현금 흐름 증가율 빅파이브 수치 모두가 10년 동안 연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서 투하자본 수익률은 10% 이상인 게 10년 동안 유지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서 이 뒤에 빅파이브를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번 시간에는 생략하고요. 요거를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 기수에게 걸어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주식을 기업이라고 생각하며 멋진 기업을 찾고 있으며 매력적인 가격에 기업을 구입하기를 원한다. 멋진 기업은 반드시 혜자가 넓어야 하는데 혜자가 넓은 기업은 수많은 재앙을 물리실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경영진의 형편없는 의사결정도 견뎌낼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언행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처세술에 밝아서 최고 지위에 올랐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다. 이제부터 세 번째 M인 경영진을 살펴보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리더다. 우리가 소유한 기업을 달라라로 이끌어줄 사람. 회사에 살고 회사에 죽는 사람.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기업을 채찍질할 수 있는 사람이다. 회사 사정을 정직하게 털어놓는 경영자를 찾을 수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 확신할 수 없다면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원칙은 언제나 같다. 우리가 원하는 CEO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위대한 기수, 위대한 CEO의 돈을 거는 것이다. 정직하고 오너지향적이며 추진력 있는 사람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방법을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밤잠을 푹 잘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성품을 꼽는다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오너지향적 2. 추진력 오너지향적인 CEO, 오너지향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오너지향적인 CEO는 기업의 주주인 오너와 여기서 오너가 주주인 겁니다. 기업의 주주인 오너와 일치하는 이해댁지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스티븐 발머는 오너지향적인 CEO로서 그에 맞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한다.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실린 내용이다. 우리 두 사람은 개인 자산 대부분을 기업 주식을 소유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1986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식을 공개한 이후 우리는 단 한 번도 스톡옵션을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둘의 개인적인 이해댁실이 모든 주주들의 장기적인 이해댁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즉 자신의 자산 대부분이 해당 기업의 주식이어서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일치하는 경우인 겁니다. 워렌 버핏은 2004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CEO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여러분 가족의 유일한 재산이라 생각하며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 할 사실을 알려주는 CEO가 좋다고 합니다. 어떤 CEO는 정보를 공개하면 나쁜 인상을 심어주거나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염려하면서 오너인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CEO가 있는 기업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CEO는 지난해 잘못한 점이 무엇이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다음해에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사실대로 털어놓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추진력 두 번째로 위대한 CEO는 작지만 멋진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크고 멋진 방식이라면 더욱 좋다 라는 CEO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BAG, Big Audacious Goal, 크고 담대한 목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버핏이나 게이츠, 맥케이 등 BAG를 가진 CEO는 이미 부자이지만 일이 저절로 진행되기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에게 불을 지핀다. 또한 BAG는 초점을 맞춰야 할 중요한 사안이 무엇인지를 모든 조직원들에게 알려준다. 이것이 기업의 비전이 된다. 또는 CEO가 비전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BAG가 훌륭하면 그것은 몇 년 동안 기업의 추진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훌륭한 CEO는 재산이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BAG에 이끌려 매일 회사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투자자인 우리는 굉장히 똑똑하고 부자인데도 회사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면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경영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경영진이나 CEO를 찾아내는 좋은 방법은 핵심 수치, 즉 기업의 핵심 재무제표 수치의 내용과 CEO가 기업 상태나 미래에 대해 말하는 내용에서 불일치하는 곳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보수를 받는 경영진에게서 흘러나온 말보다는 숫자 쪽이 신빙성이 높다. 진실과 과장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기업의 전년도 실적이 안 좋고 수적인 증거가 투렷하고 주주들이 입은 손실을 알아낸 다음에는 CEO가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눈여겨봐야 한다. 그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앞으로 행할 일들만 장황하게 늘어놓는다면 당신 눈앞에 있는 CEO는 말을 제대로 몰 줄 모르는 의심적인 기수이다. 이런 기수가 모는 말에는 돈을 걸지 말라. 즉 실제 실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업이 전망이 밝다고 앞으로 할 일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CEO가 운영하는 기업은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4. 안전마진을 구하라입니다. 이제 네 번째 M인 안전마진을 돌아볼 차례다. 안전마진을 구하기 위한 첫 단계는 기업의 올바른 정찰 가격을 구하는 것이다. 안전마진은 절대 법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도 많은 이들이 그 중요성을 망각한다. 워렌 버핏은 투자의 기본 개념은 주식을 기업으로 여기고 시장 변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해서 안전마진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벤 그레이엄의 가르침이다. 앞으로 100년 뒤에도 이런 개념은 여전히 투자의 정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서 이 앞에 효율적 시장 가설이 나오거든요. 효율적 시장 가설은 모든 정보가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와 기업의 가치에 괴리가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워렌 버핏 같은 대가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절대 법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1달러 가치 주식을 50센트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가치가 거래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가격은 시장이 기업에 대해 오늘 매긴 금액이다. 가치는 기업의 진가를 뜻한다. 절대 법칙에 입각한 투자는 본질적으로 세일 중인 상품을 찾아 떠나는 쇼핑 여행과 같기 때문에 절대 법칙 투자자는 그 물품 가치가 얼마인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기업을 구입할 때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우선 마음에 들고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 몇 개를 찾아낸 다음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정가보다 떨어졌을 때 잽싸게 구입해야 한다. 이 방법을 당신의 미추얼 펀드 매니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대조해보자. 그는 대부분 정찰 가격이나 그 이상을 지불한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는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핵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사면 돈을 벌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보셨으면 이거에 정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좋은 기업이라고 높은 가격에 사면 최근에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아무리 좋은 기업도 30에서 50%가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견뎌내질 못하고 주식을 팔아서 손해를 꼭 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좋은 기업을 골랐다면 그 기업이 가격이 떨어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막 가격이 올라가면 사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를 억제하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안 떨어질 것 같지만 항상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요지는 이렇다. 우리는 멜키엘의 말처럼 주가가 때로는 광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광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때로는 아주 비싼 가격을, 때로는 대단히 싼 가격을 의미한다. 우리는 어느 쪽 광기에 주목해야 할까? 우리는 이런 간헐적인 시장 변동을 기회삼아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다. 가격이 정찰 가격보다 한참 아래로 떨어지면 주식을 한무더기 사고 정찰 가격을 상회하면 주식을 하나 가득 내다 팔아야 한다.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현재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이다. 그리고 안전마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계십니다. 기업을 구입할 때 멋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비결은 1달러 가치가 있는 기업을 50센트에 사는 것이다. 첫째, 기업의 가치, 즉 정찰 가격을 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정찰 가격의 절반인 안전마진을 결정해야 한다. 정찰 가격을 올바르게 정한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정찰 가격을 잘못 구한다고 해도 MOS, 즉 안전마진이 있으므로 손실을 방지하고 절대 법칙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 멋지다. 여기서 정찰 가격이 우리가 말하는 적정 가격입니다. 우리는 천재가 아니고 완벽하지도 않기 때문에 기업을 살 때는 어떤 종류의 기업이든 항상 안전마진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안전마진 가격에 구입할 수 없다면 나는 기업을 사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고 버핏과 같은 투자의 규제도 안전마진을 구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50%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하시는데 그런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긴 하거든요. 최근과 같이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만 사신다는 것 같습니다. 성급하게 기업을 구입하기 전에 4M을 통해 철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위험하자 의미가 없고 빅파이브로도 증명되는 해제가 없으며 훌륭한 경영진도 두지 못한 기업에 대해 안전마진 가격만을 구한다면 절대 법칙 투자를 위반하는 것이다. 즉 가격이 떨어졌다고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M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만족한 상태에서 안전마진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 투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기업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버핏은 이런 기업을 담배꽁초 기업이라고 말한다. 이는 한 모금 더 피울 여지가 남아있는 기업을 구입한다는 개념이다. 우리가 찾는 것은 담배꽁초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염가 판매 중인 마세라트 기업을 원한다. 앞에서도 말했듯 우리는 멋진 기업을 찾아서 그것이 가치를 알아낸 다음 미스터마켓이 감정적이 되어서 우리에게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절대 법칙 투자다. 잊지 않기를. 안전마진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뿐 아니라 거품 경제 속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포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이 뒤에는 정찰 가격 계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는 데 필요한 툴도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절판만 안 됐으면 여러분들한테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절판에 대해서 구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기회가 되면 정찰 가격을 구하는 법이랑 안전마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빅파이브 지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되면 따로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책이 제가 읽어본 바로는 너무나 좋거든요. 제가 이거를 중고책으로 사려고 했는데 중고책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고 국회도서관에 복사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도서관에 복사신청을 해서 이 책을 구입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고책을 사시든지 아니면은 도서관에 이걸 비치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읽으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리뷰해달라고 해주신 구독자분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책을 요청을 안 하셨으면 안 읽었을 것 같은데 너무나 좋은 책이어서 왜 이제야 읽었나 후회되거든요.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어달라고 해주신 구독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